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 유니크 무기가 있을 건데 야 깨끗하다 침대 소형력도 있고요 어 이 기록은 굴을 사냥하고 싸우기 위해 그 특성에 대한 방대한 양해의 관찰과 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기록을 읽는다 자 굴에 약점을 파악했다 굴로 공격할 때 플러스 5에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야 이걸 먼저 좀 와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 한글 패치를 어떻게 하라고 참 안타깝다 얘가 유니크 무기 갖고 있나 그렇던데 얘 이걸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 플레이 뭘 등록하라는 거야 자 자 청캡 청캡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에어 너는. 어린아에 일을 구입해. 미리 준비하셨다면, 내 버튼을 입력해 주시기 위해 흥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룹의 그룹의 그룹을 그룹을 제공하여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그룹이 너무 많이 부족할 수 있겠죠. 너는 정말 즐거운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. 내가 바랍니다. 나 목숨 걸고 게임하는 거야 어 어 자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정캐 돈 많으니까 자 참가해 보도록 하죠 전기장에 들어가서 플래그의 신호를 하여 여기는 화염방사기가 딱인데 화염방사기가 없네 자 일단 에너지 다 채우고 들어가고요 이게 디펜스 같은 거예요 이기면요? 이기면 뭐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없는 거 봐서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다 별로 기억이 없는 거 봐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 일단 수리 한번 하고 자 가보죠 자 지금은 그거예요 저게 아니죠 나 말고도 참가자가 몇 명 있어요 자 립스미스 스위스가 이제 준비되면 누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용하는 거죠 이거 쏘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야 내가 지금 아니 내가 잘못 준 게 아니라 펜토리님 어서 오세요 플래그씨 이번에는 정말 시력을 발휘하셨네 네네들 그 구울 사룩을 즐기려고 참가한 애들이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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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형 맞는 거야 이거 뭐지 자 일단 약품을 먹어주고요 약품을 뭐 먹냐고요 아 라데스 라드 아 라드웨이는 안 먹어도 되는데 버프하우우 제트 물핀 음 멘토스 사이콜 그리고 자 야호가우 고기도 하나 먹어주자 자 원샷 원샷 얘는 스비샷 자 내가 제일 많이 죽여야 돼 오케이 자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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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약으로 떡칠한 위력이다 약으로 떡칠했죠 지금 하지만 괜찮아요 중독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빨간색 표시가 안 돼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이야 피부라 폭도 안 찍었는데 아주 그냥 잘 터지다 자 세 차례 어 4 6 6 아 융 으 으 으 뒷 시스템이 오후, 뒷 시스템이 액티베트, 뒷 시스템이 오후 뒷 시스템이 액티베트, 뒷 시스템이 오후 뒷 시스템이 중... 뒷 시스템이 공격 뒷 시스템이 오후 2개 3개 신발 이 비밀힘 이 비밀힘 uncle 어휴 겁나 잘 때려 아 피하고 아 이거 사이로 피해야지 아 이렇게 피하고 두방 발광골도 두방이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발광골이 왜 이렇게 쎄보였을까 예전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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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오란 말이야 오란 말이야 오란 말이야 내가 다 죽여주겠어 참 다 죽여주겠으면서 계속 피해 달리고 있는 나는 뭐지 이러니까 여기 화염박사기가 제일 좋아요 그냥 긁으면 되거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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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떨어진다 너 떨어진다 너 떨어진다 너 떨어진다 너 뒤로 갔다 떨어진다 또 맞추라? 또 맞추라? 아 이거 정말 못 맞추네 어 야호가 거기 효과 사라졌대 데미지가 10% 어어 살아남았어요 다 살아남았네 하하 정말 많다 하하 정말 많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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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많다 뒤지기도 귀찮다 자 이쪽으로 가야되나? 어 어디로 가야되지? 이쪽인가?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레전드 할 수 있을거에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유니크 무기 좋은데? 맞네 놓고 간거야 들어갔다가 죽은거겠죠 자 절단기 한판 더 해도 돼? 자 하루나 이틀 뒤에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자 유니크 무기 하나 더 모았네요 자 아까 두개 비어있는데 이 유니크 무기 두개였나보구나 이번에는 절단기 도끼에요 별로 안쎄 보이죠? 내가 쓰면 별로 안쎄 적들이 쓰면 엄청나게 쎄지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 포인트 루그아웃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진짜 없어 없을걸? 하나도 없을걸? 이제 이제 그 그거밖에 안 남았을거에요 메인 DLC 메인밖에 안 남았을거에요 다 싹 다 포인트 루그아웃은 메인 메인 테스트를 이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자 그 여기 그 대장을 찾으러 어? 잠깐만 저기도 뭔가 있는데 맞아 맞아 저기도 뭔가 있었는데 다 끝난게 아닌데 자 여기에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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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와타타타 우라타타 야 어디갔네 멀고 있을텐데 야 등딱지 쏴서 죽을까? 남아둔건 총마리구 자 아 정말 안 죽은 부탁드리 마지막 한 방에 보자 누나 자 자 약품요가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엄청 약해졌어 이 시스템이 액티베이터 이 시스템이 액티베이터 이 시스템이 액티베이터 아이씨씨 야 야 울러먹으러 갈라며 가고 이 시스템이 액티베이터 오케이 저게도 물속에 있는거 같은데? 물속에 있으면 정말 잡기가 힘들어 얘들 지금 물 하나 있나? 어어 물에 닿으면 안되요? 방사능때문에 어? 늪지대령이다 야 우리 한번 가까이서 한번 야 너 못나오는거 같으니까 못나오고 못나오고 이야아 역시 시스템 데미지마라 아 근처에서 쏘면 대박이지 뭐 저기 보이죠 저거 저거 뭐 이렇게 부품 부표같은거 저거 아래보면은 예 예 테러블샷가 저 아래보면은 예 보물상자 또 있어요 야 야 아빠 아우 너 뭔데? 저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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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와 가까이와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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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모도 올라와 바크 시스템 액티비스 바크 시스템 액티비티드 바크 시스템 액티비티드 바크 시스템 액티비티드 예 근처에서 이게 이 공포의 상탈 총이 만약에 근처에서 그니까 은신하고 은신하고 바로 밑에서 쏘기 시작하면요 데미지가 미니루크만큼 나온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응신친 형태로 먹었네요 가까이서 어? 나 죽을 뻔했다 자 다 죽였어요 펑가열나 겁나하게 먹어 자 여기는 늪지 아 뭐야 마이올럭 섬이야 이곳은 마이올럭 섬 끝에 뭐 있나? 여기가 끝인데? 야지 아이씨 야 여기 왜 올라갈라고 하고 있지? 그만해 야 그만해 야 저기 가야돼 그만해 그만해 야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마 왜 왜 계속 하려고 그래 아니 내 자신은 이해가 안가고 있어 아이씨 아아 올라갔다 아이씨 아니 떨어졌어 아이씨 아이씨 올라갔었는데 아 나 왜 다시 계속 이걸 하고 있지? 아 내 자신은 이해가 안가는데 야 됐다 올라왔다 야 주변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야 하나의 그 그 그 쓰샷 쓰샷 거시기 거시기 아닌가 여기서 포즈 딱 취하고 포즈 무드로 포즈 딱 취하고 딱 부패 떠있네 이야 쓰샷 쓰기 딱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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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등대도 딱 있음 여기 이쯤에 저 위에 등대까지 하나 딱 있으면 딱인데 자 좋네요 자 가죠 가죠 자 맞군요 메인 퀘스트 어 야 스태스 보기 버렸어 나 지금 버렸어 버렸어 등 굴러간다 굴러간다 집었다 하하 잠재도 잠재도 버려가지고 그치 이거 자 여기죠 열쇠를 이미 받았죠 레이디는 대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